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고춧 따기입니다. 매미 소리도 들리며 저 고추 따는 것 좀 구경해 보실까? 이렇게 하고 딱 앞 뒤로 가서 쇽쇽쇽쇽 쇽쇽쇽쇽 이렇게 보이나요? 안보일 것 같으나? 안보일 것 같으나? 이거나 말거나 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짝죠? 고추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 안보인다. 안보인다. 완전 주렁주렁주렁 장갑을 끼고 이거를 망을 이렇게 해서 고추를 따는 건데요.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딸면 됩니다. 와 대박! 매미도 놀고 엄청 더 잘됐어요. 쭉쭉쭉쭉쭉 엄청 더 잘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와 대박! 이렇게 지나 주렁주렁주렁 와 보이나요? 따두따두 따두따두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와 언니 이거 몇 개 심은 거예요? 이거? 고추무정 이거 몇 개 심은 거예요? 1200개? 1200개 심었대요. 1200개 심은 것 중에서 고추가 병도 안나고 엄청 더 주렁주렁 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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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몇 번째 따는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따는 거랍니다. 사실은 다섯 번째 따고 있어요. 네 번째 와 대박! 대박!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엄청 더 좋아요. 엄청 더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추 담았나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어떻게 많이 찍었나? 와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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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나 많이 와 대박! 고추 달린 것 좀 보세요. 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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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쪽도 여기를 봐주세요. 와 완전 대박입니다. 이쪽에도 고추 이렇게 따는 거 있고 우와 대박! 딱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고추 떨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합쳐도 보이나요? 이렇게 보고 딱 끝! 와 오늘의 수학 하하 요렇게나 많이 떴습니다. 오전 중에 반 딴 겁니다. 오늘의 오차로 이렇게 오전 중에 반 딴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땄고요.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이쪽이 오전 중에 딴 것이 이렇게만 뜹니다. 오늘 고추 수학 끝! 안녕! 안녕! 안녕!